명곡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궁금해요. 이거 한번 얘기해봅시다. 우리가 보통 가수분들 보면 뜻하지 않았던 곡이 인연이 되어서 히트곡이 된 경우도 있고 그렇죠. 으쌰으쌰 이 노래는 잘 될 거야 했을 때 또 안 되는 곡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. 그렇죠. 이 노래는 스토리가 어떻습니까?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데 처음에 이제 제가 원래는 발라드보다는 약간 R&B라던가 약간 뭐 네오소울 이런 쪽 음악의 앨범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건데 만들다 보니까 아 이게 또 어떻게 하지 타이틀 어떻게 하냐 어떡하냐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여러 곡 녹음해놓고 네. 사실 근데 이 노래는 그 전에 앨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사장님이랑 이제 심현보 씨랑 또 아 심현보님 네. 친분이 있으셔서 노래를 하나 줘라 했는데 현보 형이 정말 아직 대충 기타로 무슨 노래인지 모르게 아 그냥 데모곡이라고 우리 부르죠 네. 데모도 정말 아직 완전 미완성 중에 미완성인 데모를 하나 던져주셨던 게 있는데 네. 네. 그 곡을 다시 꺼내서 녹음도 가장 마지막에 했어요 아 타이틀로 염두를 안 하고 있었는데 안 두었던 노래네요 근데 결국은 다른 노래 다 놔두고 이 발라드 곡이 타이틀이 되면서 네. 발라드 가수가 그냥 돼버린 거죠 아 참 그랬는데 이 노래가 너무 감사하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네. 그때 이 노래를 안 했으면 어떨까 뻔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였냐면 네. 현보 형이 이제 기타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없는 멜로디도 모르겠는 그냥 뭐 조금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연습삼아 부른 것 같아요 그냥 흥얼거려서 보냈는데 그게 이제 다이틀 곡이 됐던 이야 이런 스토리가 있군요 고맙습니다 이여지 님께서는 이야 사랑인 걸 정말 최고의 인기곡이죠 그나저나 모세 님이 예명 스토리 좀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이 이름 얘기도 좀 있겠죠 아 이름 그렇죠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 노래 이 이름이 정해졌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다른 이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추천을 뭐랄까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사장님께서 갑자기 갑자기 그냥 밥 먹다가 모세로 하자 아 왜 이유는 근데 저는 이유도 안 물어봤어요 안 돼요 라고 했어요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말 뒤에 나온 게 저희 엄마 절에 다니세요 왜냐하면 일단 모세라는 이름을 듣고 또 편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종교적인 느낌이 좀 나니까 저는 또 무교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자 아 기적을 일으키자는 뜻에서 그래서 그 의미로 좋은 의미로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남윤정 님께서 그 그리지 아 그 그 그